아씨 어디가지? 원필로 하자고? 까짓거 지면 또 지지 뭐 에이 몰라 22점 떨어지면 얼마냐? 아휴 될대로 되랏다 여러분 내 이즈 킬닛이 3점대라고 3점대 이즈 승률이 48.6%라고 우리팀 연승중인 친구들이 많네 불치라고? 뭐 이렇게 픽이 빠르지? 픽이 너무 빨라서 부담스러운데 뭐지? 와 나 이즈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우와 이즈 너무 늦어 오소히 오소히 이즈 오소히 아잇 선심 써서 하나쯤 사주지 연훈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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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갱을 좀 깜짝 갱 이런 거 없어? 아 이거 짓이나 아 이거 내가 죽을 깜인데? 큐 안 될 거 같은데? 제발! 아 먹었다 아 먹었다 아 먹었다 오 와져 놓은 거지? 아 와져 놓은 거지? 아 와져 놓은 거지? 어? 어? 아하하하 아하 아하 아 나도 저런 적이 없는 게 아니야 나도 없는 게 아니라서 너무 공감이 돼 진짜 높다운 궁 때문에 뭐지? 와드가 안 박혀 어 내가 와드 엄청 박은 적 있거든 아하 안 될 거 같은데 오우 아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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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렌쳐 쏘렌쳐 이거따라 정말 난 열심히 미니언 먹은 재밖에 없다 이거 뭐야 이 집 뭐해 미드가 아 미드 아 미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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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미쳤네 진짜 아 미쳤네 진짜 events 3.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정말 아 진짜 아 아 공간을 쓸 줄 알았어요 너무 와있어 아 공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정말 바로는 끝났네 얘들아 그냥 우리 소렌 하자 무슨 희망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야 아 진짜 이제 CS 그나마 평소보다 나아서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타랜 아 징크스랑은 해볼만 했는데 아 진짜 짜증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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